안녕하세요 대팍입니다. 오늘은 미국 수입출용 신라면 블랙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은 라면 하나, 분말수프, 신라면수프, 건대기, 물은 500ml 넣고요. 라면 넣고 건대기수프 넣어주고 건대기가 한국거보다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요. 하얀색 건더기수프 넣어주고 빨간색 수프도 넣어드립니다. 가격은 4개에 8불인가 7불? 뭐 이정도 하고요. 세일은 보통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뭐 1개씩 사면은 2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한인마트나 이제 뭐 요즘은 탈겟이나 월마트에 가도 구매 가능하시고요. 네 미국에서는 보통 신라면, 농심, 오뚜기 제품 구매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따로 문제는 없어요. 계란 살포시 넣어주고 어? 떨어졌네. 야 한 손으로 안되네요 잘. 저는 이 상태에서 꼬들꼬들한 상태에서 먹습니다.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